반갑습니다. 3년이라는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진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해의 군악의장 페스토벌에 참석해주신 6회 공군 해병대 군악의장 정예대원 여러분 위 8군 군악대원과 영광고등학교 마칭밴드 코리아 주리어 빅밴드 장오디 차월드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각별한 관심으로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홍남표 장원특례시장님과 이달곤 국회님을 그룹한 내외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장원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급 수준을 자랑하는 군악의장대와 국내 최고의 기량을 가진 민관악단 댄스팀이 펼칠 환상적인 공연은 올해도 우리 장원과 진해 군악의장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군악의장 대원 여러분들의 3일 동안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낼 그 열정을 응원하는 봉사에 장원의 병령과 세계의 평화를 바르는 모든 이들의 희망을 담아 2023년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개막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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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님의 환영사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장 홍남표입니다 오늘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신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창원의 자매도시 관계자 여러분들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멋진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함께 참여해주신 6회 공군 군악의장대 그리고 미8군 군악대 그리고 영광고등학교 마칭밴드 그리고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김한태 이충봉선양 군항제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지역에 계시는 이달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군 관계자분들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내빙게서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진해 군항제의 백미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선율 그리고 아름다운 저녁을 좀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추억을 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쁨과 진심이 가득 담긴 환영사를 드렸습니다 홍남표 창원특기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 멋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춤사에 이달근 의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군의 모항인 진해 벚꽃과 아름다움의 본가장인 진해 오늘 진해에서 군악 페스티벌을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슴가슴에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나 텐션있고 올라가는 멋진 축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축사의 이달근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2013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개막함을 축하하는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사실 저도 처음 봅니다 fortune, as itıyorum! 우무어! 우무어! 기 예뻐! 우무어! 우무어! 엔